3일 오후 9시쯤 대구시 북구 검단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8층 세대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집에 있던 4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아파트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주민 20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